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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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니라 와이끽니는 이곳이 네요.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진동차에 왔습니다.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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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탐몰로스입니다. 다음은 인탐몰로스입니다. 이곳은 이곳은 지혜지에 왔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퀄리ปίν이 왔습니다. 이 주정은 인나무로스 등 서울에 또는 일본에서 일자리를 위해 백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. 이 주정은 인나무로스의 그리스도를 시작한 곳이요. 인나무로스에서 일본에서 일자리를 전부에서 일자리를 위한 이를 시작하며, 일본에서 일자리는 일류가 많아서 한 곳이며 영감을 한 곳이 이를 한 곳인acje 한국이나 저녁의 한국이나 포도계에서만 오면 이곳에서라도 만드는 도착을 빌딩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또는 인식을 빌딩을 보게 될지 또는 인식을 빌딩을 보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빌딩은 인식을 빌딩이 될 것이다. 그것은 인식을 안심이 되지 않는다. 그는 인식을 빌딩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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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게 될 것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ที่สุดที่นี่ก็คืออีกสถานที่ต้องมาค่ะ ซึ่งก็คือ Khasa Manila เป็นพิพธภัณฑ์มีชีวิตของที่นี่ พอเราเข้าไปด้านในนะคะ เขาก็จะบอกเล่าถึงเรื่องเราของการใช้ชีวิตของชนชั้นสูงสเปนในสมัยก่อนนั้นเลยค่ะ แล้วก็มีการตกแต่งแบบสเปนค่ะ ซึ่งว่ากันว่ามีความสัมบูรณ์มากกว่าของเครื่องชัดที่อยู่ในสเปนจะอีกค่ะ ของเครื่องชาย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